마련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30년대, 40년대, 50년대는 노래를 어떤 걸로 들었냐면은 그 당시 추공기라고 했죠? 유성기라고 그러죠? 유성기 목소리를 너무나 닮았던 분이 오늘 이 행사를 특별히 나오신 분입니다. 항상 인기가서가 되게 노력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유성기 목소리 주인공 도영기 씨 모시겠습니다. 힘찬! 박수가 필요합니다. 무정 천리부터 마이크 가지고 와 무정 천리부터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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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